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맛있어? 응. 와사반내로 매일 잘하네. 야! 맛있다, 탕수육. 응. 어색카색. 순만두. 순만두. 아우! 브 forces이. 순마 순마. 항상 아쉬운 게, 이게 다 빵이 아니라니까? 이거? 빵이야. 남들까지 더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게 우리에서의 가수들 많잖아. 야, 망했다. 저기서 뭐라는 줄 알아? 아래서? 우와! 이거 또 먹었어. 아... 이거 또 먹었어. 아까 제가 말하는 걸 우리 동에서 살게요. 안녕하세요. 다 와있네. 남은 거 양념 이렇게. 한 번. 맛있을 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아, 발 시려. 어머니부터 드려. 나 만들어 먹어. 김치만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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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맨. 진짜로? 어. 맛있다고? 맛있어. 김치만두 맛있다고? 맛있어. 야, 어머니. 명예리들이 고생한 김치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치만두. 김치 먹으면 더 맛있더라. 밥, 밥 너무 먹고 싶어. 이거 국물. 야, 이렇게 먹... 김치만두. 야,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. 흠. 또, 야,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. 하여,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음. 또, 야,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. 어마어마하지요? 어마어마하지요? 어때요? 우와, 맛있다, 형! 비전한데, 비전? 비전이 나쁘지 않은데. 기가 막힙니까? 기가 막힙니다.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. 새우젓 맛이 너무 세요. 새우젓을... 어떻게 김치만 먹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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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indy 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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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